국내 최대 규모의 마이스 산업 박람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립니다.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6일부터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코리아 마이스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코리아 마이스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이스 산업 전문 박람회로 국내 바이어 230명을 포함해 총 3천여 명이 참석합니다. 올해 인천홍보관에서는 30여 개 지역 마이스 회원사와 공동으로 비즈니스 상담과 유치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